전통 의상을 차려 입은 여인들이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 눈길을 끈 건 그녀들이 입은 불룩한 치마였다. 한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카메라를 막아선다. 촬영료를 조금 주자 금세 표정이 바뀌고 포즈를 취해주는 살바도르의 마스코트들. 그녀들의 불룩한 치마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있다. 몸매가 좋은 흑인 하녀들에게 백인 남편들이 자꾸 한눈을 팔자 백인 부인들이 이들을 뚱뚱하게 보이게 하려고 불룩한 치마를 만들어 입힌 것이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노예들에겐 고통이었던 시절이었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노예들의 불호거지로 집중한 그녀를 입힌 예를 들어 저녁 없는 시절을 구합니다. 본인으로서 당연히 존재한 특이점이자 봉사 지나서